미쳤어 미쳤어 장난 아닌데 또 모자 사? 아 모자 썼지 이게 바로 부캐도다 눈이 맨날 와 너무 싫어 그친새가 없어요? 아주 놀랐어 걸어다니기 힘들겠는데? 오 닙자 오 닙자 진짜 어마하게 진짜 어마어마하게 변신 완료 원래는 종착지가 아이스크림 가게였어요 근데 이 날씨에서는 아이스크림을 못 먹을 거 같아 이 날씨에 아이스크림 먹으면 큰일 날 거 같잖아요 근데 눈이 너무 예쁘게 내려 배가 안 고픈데 또 그럼 어디 먼저 가지? 그래도 아이스크림 먹어도 되지 않을까? 나 아이스크림 먹고 싶었는데 아이스크림을 못 먹을 날씨는 아니야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근데 고기 아이스크림 진짜 맛있다고 그래가지고 고기 먹고 싶은데 아아.. 고민된다 오 신기하다 이거 따뜻해 따뜻하게만 입으면 솔직히 이거는 문제가 안 돼 지금 내 고프로를 쓴 손가락만 조금 씌울 뿐이야 할 게 크게 없어요 운하가 예뻐서 사람들이 많이 오고 그리고 뭐 유명한 가게 같은 게 있는 거 같은데 내가 먹으려고 하는 아이스크림이 이건 건데 여긴 아니야 더 가야 돼 여유롭게 마지막 호카이도 북한도 지방을 느낄 예정이고 어머어머 너무 좋잖아 마이너스 5도다 마이너스 5도 근데 저기 실제 마이너스 5도지 체감상 온도는 아마 더 떨어질 거예요 어? 어? 산타아버지다 KFC 산타아버지 어우 손 시러우시겠다 다이져브 데스까? 일단 좀 걷고 돌아다니다가 얼어 죽을 거 같을 때 들어갔는데 눈 오는 거 진짜 좋아하고 눈 오는 데 밖에 안 나간다? 직무유기다 야 야 야 아 아 아 추워 추워 아이스크림 먹을 수 있을까? 어우 가만히 어 추워 아우 아우 춥겠다 아우 앞이 안 보이는 건 처음이야 눈이 많이 와서 앞이 저 앞에가 안 보이네 어머 뭐야 이거 앞에 안 보여 쭉 앞에가 보여야 되는데 산이 안 보여 저는 원래 가려고 했던 아이스크림집을 걸어서 갔다가 아이스크림 먹고 근데 우나는 어디에 있지? 어? 오타르포프? 저쪽인가 본데? 여기 우나 쪽으로 걸어가자 여기는 어우 살벌하네 고드름 아니 이런 날씨에 아이스크림집 가는 나도 대단해? 아주 대단해요 요구 게임에서 나오는 그런 것 같아 아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우 슈아 슈 잠시만요 아 야 이거 아 야 땡 야 야 눈 벌어치는 거 봐 헉 어 눈이 안 보여요 눈때문에 나 혼자 아니야 저기 여자분 두 분 계셔 추운 날의 장점이 5% 안빠져 장점이야 유튜브의 장점 아 운하가 맞네 맞는데 밤이면 불을 키면서 다 해풀려나? 이 정도면 재난인 것 같네 그래서 난 간다 여기 두 분 계시거든요 괜찮아요 멋있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야 마스크가 고마운 거 처음이야 지금 어 예쁘긴 해 근데 확실히 확실히 예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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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지금 귀 한 5개 뚫어도 아무 느낌 없을 것 같아 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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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분만 가자 2블럭만 가면 되네 어우 카페 다 닫았어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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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나 진짜 사뿌로가 최고가 아니었다 비위도 아니었다 여기다 바로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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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제일 많이 온다 지금 오 하하하하 하하하하 오우 바람 부른 것 봐 하하하하 가게 저건데 문 다 닫네 오마이갓 문 다 닫다고? 겨울이라서 안합니다 뭐 이거 아냐? 안연대 그러면 다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고프로가 꺼지기 시작했거든요 추워서 배틀이 빵빵한데 자꾸 꺼져요 어쩔 수 없어요 지금 어머 지금 고프로 꺼지고 난리 났고 아까 그 중앙부로 다시 가도록 하겠습니다 와 근데 여기도 너무 좋아 15분 걸으면 되겠다 버스가 있네 버스가 있었네 버스가 있었어 괜찮아요? 이 정도는 아니 이 정도는 저 걸어서 가시는 분들도 계세요 한 명이지만 내 인생 최고다 이건 내 인생이 다신없을 다신없을 기회야 다신없을 경험이야 이거 원래 눈사람이었던 것 같은데 별로 떨어졌어 참고한 현장이야 참고한 현장이야 어 이거 콜였던 것 같은데 하 살려놔라 아이고 시려워 여기가 좀 사람이 있다 여기가 메인거리인가 봐요 갖고 있는지 여기가 유리 공방 약간 유리 공방 이런 거 인데 여기가 유리 공방 여기가 유리 공방 위치여워 여기가 어디에 Something 어디어 그리고 유리 공방 눈이 오는 게 문제가 아닌데 바람이 너무 흘러요 안 되겠다 집에 갈래요 미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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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스크림 있는데 아이스크림만 먹으니까 집에 갈 수 있는 거야 집에 못 가겠는데? 아 아이스크림 못 먹었어 너무 추워서 아이스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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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 보라 진짜 안 돼 이거 못 하겠어요 이거 안 돼 안 돼 이거 안 돼 집에 가야 돼 이거 예쁘긴 하지만 이거 안 된다 웬만하면 하는데요? 이거 아니야 이거 진짜 아니야 아니 바람만 안 불어도 안 춥거든요 솔직히 여기? 나 바람이 너무 불어, 지금. 안 되겠어. 여기서라도 먹어야지. 아이스크림. 드디어 구했다. 아, 추워. 아, 추워. 눈이 내려가지고 눈 데코네. 아이스크림. 여기 낮에 맞던 역. 아이스크림. 삽불로 가자. 이게 호카이도에서 유명한 밀크 아이스크림이라네? 손실은 죽겠다. 아이스크림이 녹지 않았어요. 엄청 많이 많이 왔어요. 아이스크림이 너무 ships이. 아이스크림이 해가지고. 스테이네요? 오히려 접때는. 그리고, 블랙이 대해서도 가고네요, 아이스크림이 버터링하는 대해서도 풀기에는 아이스크림이 하네요. 잠시만, 쟤는 사슴이잖아. 인형 아니죠? 잠시만, 쟤는 사슴인데? 사슴이... 나 잘못 본 거 아니지? 사슴이... 사슴이... 사슴이...